14라운드 경기입니다.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포항과 화위권 탈출을 누리고 있는 강원이 만났습니다. 자 김기동 감독과 김병수 감독의 모습 오늘 경기를 준비를 하면서 두 감독 모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이었던 것 같아요. 반대쪽이네요. 반대쪽이네요. 십장버요. 십장버요. 들어갑니다. 왼쪽으로 들어갑니다. 선제골 강원 쪽에서 먼저 나옵니다. 한 번의 원터치는 정말 잘 줬고요. 여기서 몸의 중심으로 밸런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야 이 가랭이 사이로 어 됐어요. 반대쪽이네요. 슛만 슛. 들어갑니다. 골! 복숫불 터집니다. 복숫불. 급의 시체입니다. 급의 시체 놓치면 안 되거든요. 완벽한 농정벌의 급의 시체입니다. 저 여유. 어우. 어우 안 지쳐. 제일 좋았네요. 살아있어요? 김대우 김대우 김대우. 김대우 김대우. 꼬끼도 장미연. 어우 좋아요. 열렸어요. 열렸어요. 신세기입니다. 신세기. 높게. 야 팔라시오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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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라시오스 들어갈게요. 플러스. 자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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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난다. 왼쪽으로 살짝. 윗구멍에 스치면서 넘어갔습니다. 막고 흘러나온 홀입니다. 이번엔 강원의 반격 준비인데요. 이마저도 툭 켰습니다. 툭. 3대2. 3대2. 빠르게 갑니다. 항봉기. 신랑이 있고. 자 신랑이 아니에요. 강원의 공격입니다. 아니에요. 지금의 선택지가 김병수 감독도 아마 속이 탈 거예요. 네네. 아 지금. 아우 선수들한테는 계속해서 주문을 넣고 있는데. 지금은 항봉기 선수의 이 얼마나 야 이거 풍분의 노관입니다. 네. 아 김병수 감독 자신이 가서 직접 축구화 신고 들어갈 수도 없고. 속이 타죠. 그냥 계속 공격입니다. 그러니까요. 자 팔라시오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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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보. 이승보. 이승보 헤더. 꿀대윈. 이승보 헤더. 이승보 헤더. 김기동 감독의 눈을 깎게 만드는 헤더고요. 아 여기서 후라시오스가 볼을 따냈었고요. 자 여기서 이승을 거치면서 임상엽의 외마스키. 자 여기서 넘어져. 지금 김정은 부서가 쓰러졌잖아요. 자 살아있어요. 자 강원의 공격에서 오른쪽 골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. 김병수 감독도. 아 오른쪽 마스크 끈이 끊어졌어요. 김병수 감독. 김병수 감독이 원래. 저러지 않거든요. 어우 팔라시오스에요. 자 천만 팔라시오스에요. 자 천만 팔라시오스. 반대쪽에서. 크로스 헤어더. 자 지금 후반전 92분대가 넘어가고 있는데도. 지금 이쪽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로 팔라시오스. 뭐 천만전에 나왔던 움직임 같아요. 타이밍 완벽했죠. 아이고. 얼굴을. 꼬부야. 꼬부야. 자 크로스. 왼쪽 이주현. 크로스 올렸습니다. 이범수 잡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서비스를면서 경기 총력. 전북을 잡아내고 승리합니다. 오늘은 김병수 감독을 비롯해서 강원이랑 팀 자체가. 반드시 이기고 싶다. 아이고. 얼굴을. 아 김기둥 감독도 마스크로 눈을 가려버립니다. 네. 자 이제는 0골 때려주는데요. 아. 결국 조심히 휘슬. 하나원 큐 캐리그 1. 2021 14라운드. 오늘 모든 경기가 준비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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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